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20일 일요일 경임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갑수럴이 어느정도 좀 지나갔죠? 신금이 9일정도 있었고 이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정화가 3일정도 진행이 되고 저희는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8일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8일부터 9일이 지났으니까 지나간게 맞죠? 그리고 3일 기간 안에 저희가 속해 있고 이제 본기가 무토인데 얘가 이제 18일이고 곧 들어올거에요. 근데 짧지만 이 정화가 이제 지나가야만 저희는 본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점점점점 수의 기운이 강해질거에요. 갑수럴 말미부터 이제 진행이 될거고요. 갑수럴 끝나게 되면 의뢰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각 월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월별 운세 올려놨죠? 그 영상 보시면 되십니다. 본인의 일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혹은 저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상담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 저랑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1시간에 7만원이고요. 핸드폰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요런 삼각형 표시가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제 상담 신청 링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꼭 클릭해서 제 연락처랑 계좌번호, 가격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요. 미리 꼭 예약해 주십시오. 자 갑목 시작하겠습니다. 갑일관분들입니다. 오늘은 갑목분들에게 어떤 하루가 됩니까? 관이 들어왔죠. 경인일이니까. 평관입니다. 평관이 걸록지 앉은 날이고요. 오늘은 막강합니다. 막강하다는 뜻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파워가 아주 오늘은 아무도 못 따라올 정도예요.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거나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또한 그만큼 갑목분들은 오늘 말과 행동에 매우 힘이 많이 실려 있고요. 공인의 파워를 발휘하시게 될 겁니다. 한 채 어긋난도 없습니다. 오늘 갑목분들이 만약에 형사라든가 법 쪽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 하나 잡아오실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어떤 날일까요? 관은 관인데 정관이죠. 정관이 제왕지에 앉았습니다. 직장이나 상사랑 관련해서요. 이게 손해를 좀 볼 수 있는 날이거든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좀 하기 부담스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을목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방만 계속 했어요. 오늘 카운터랑 총괄을 맡으래요. 아예 가게를 다 맡으래요. 굉장히 큰 업체고 몇 층짜리 건물을 그냥 총괄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들죠. 한 파트만 맡았던 분들은 을목분들한테 오늘 다 그 일이 넘어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일을 맡을 수가 있다. 하는 게 오늘의 운세입니다. 일을 안 하시는 전체분들도요. 뭔가 좀 손해보는 일이 오늘 들어와요. 편한 날은 아닙니다. 불편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을목분들은. 이게 테마인데 텍스트는 제가 적지를 않았어요. 좀 불편한 날이다. 그리고 병화분들 볼게요. 제 글씨가 좀 이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쓰는 칠판이다 보니까 좀 흔들흔들해요. 자 병화인데 병화는 편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죠. 오늘 재성이 들어왔는데 금이 재성이 됩니다. 화일간한테는. 경제활동이 매우 왕성합니다. 특히 병화분들.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좀 금전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실 것 같고요. 쉬시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뭔가 조립을 하시거나 아무리 쉬어도 또 지금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혹은 공식적으로는 일이 없으나 투잡 등으로 왕성하게 지금 돈벌이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병화분들은. 지금 뭔가 쉬고 계시다면 살짝 자기 운대로 안 가시는 거예요.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공식적인 경제활동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하시긴 하시는데 수입으로까지는 이어주지 않고 남자분들은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정화 볼게요. 정화분들은 정제가 사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이 말라요. 본인이 어렵게 모아놓던 몇 백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 제 목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아니면 토요일날 미리 연락을 받아서 일요일날 송금을 할 수도 있고 가족분들에게 어쨌든 이 목돈을 전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혹은 건강 관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돈을 전부 써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생기는 거죠. 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오늘 정화분들의 운입니다. 돈 아껴 쓰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요. 식신이 들어왔고요.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식신이 장생지에 앉았다. 아주 기분 좋은 일들이 오늘 빵빵빵빵 터져요. 무토분들 그 앞전까지는 계속 힘든 일들만 있었는데 오늘 하루는 어떠냐면 가족이 오늘 시중을 들어요. 만약에 무토 엄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설거지도 해주고 엄마 쉬세요. 이러면서 막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아직 없고 그냥 달란하게 두 분만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족분들이 본인 하나도 힘을 안 들이게끔 뭔가 활기가 넘치게끔 돌아갑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투잡을 요즘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투잡 컨텐츠를 기획하고 시작할 만한 용기가 생겨요. 응원도 많이 들어오고 무토분들께 어떤 쿠폰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이건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는데 어쨌든 활기가 넘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은요. 저도 기토인데 상관이 들어왔죠. 경금이니까 상관이 사지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고요. 또 사색을 할 수도 있고 독서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데 영화도 볼 수 있고 좀 게을러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푹 쉬셔도 되고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하셔도 좋아요. 이것도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는데 어쨌든 정적인 하루 동적인 게 아닙니다. 정적인 하루 이렇게 정적인 조용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토일간까지 했고 이제 금일간이죠. 경금 보겠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경금분들 경금분들은 어때요. 이게 비견이죠. 같은 글자니까 절지에 앉았습니다. 비견이 절지에 앉았고 오늘은 좀 흘려듣기에는 좀 애매한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명신을 하지 마시라고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차단을 당하거나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차단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연이 끊어져요. 차단을 할 수도 있고 차단을 당하거나 이 인연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경금분들은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뭔가 카톡에서 푸사가 지워져 있어요. 상대방 걸 쭉 목록을 보는데 리스트를 쭉 보시고 아 뭐지? 이렇게 좀 의심해 가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은요. 겁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퇴제에 앉았습니다. 겁제가 퇴제에 앉은 날이고 주변 사람들은 오는 이상하게 하소연해요. 나한테 별별 문제를 다 이야기해요. 이혼 문제 연애 문제 금전 문제 이런 심각한 걸 털어놔요. 주변 분들의 어떤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지쳐있을 때 이런 걸 당하시면 힘들잖아요. 내가 안정돼 있으면 몰라도 이런 분위기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이 돼 있던 안정이 안 돼 있던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불편한 일요일이 될 수 있어요. 이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면 그래 그래 끄덕끄덕하고 그냥 그 자리를 나와버리면 되는데 늘 봐야 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나의 연장자이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면 더더욱 힘들죠. 시댁관계는 더 그렇고요. 어쨌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처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일간 특히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요. 편인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 부모님 건강을 살펴봐 주셔야 하는 날입니다. 이게 연락이 안 되거나 안보를 잘 여쭤보지 않았던 상황이라면요. 아팠을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 편찮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봐주고 간호를 해주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요. 계약이나 거래 특히 이런 서류들 도장이 들어가고 사인이 들어가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해서 본인이 발견을 못한 걸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적이면 다행인데 이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를 발견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그래서 좀 미래를 걱정하시게 되는 이게 뭐 손해까지는 이어지진 않겠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불투명한 상황 혹은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나한테 100% 손해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5% 나중에 성공하게 됐을 때 내가 5%를 나눠 먹는 커미션처럼 계약을 하게 되었다거나 나는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더라. 아니면 이거 자체가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거래가 거래의 불투명함을 알고 좀 좌절하게 되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망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거래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곧 있으면 제가 정모를 하게 됩니다. 25일과 29일 즉 평일과 토요일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할 건데 3만원 회비가 있고요. 카페에 지금 공지가 있고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 그 카페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제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서울에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그날 같이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면서 제가 가볍게 주역점도 봐드리니까 오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세요. 저녁이 아니라 점심시간 때 뵐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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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